150 150이란 숫자는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 시간 가로모드를 들고 와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150점 이제 좀 제발 좀 성공해보자 제가 이거 150점 넘을 때까지 라이더 안 잡는다고 했는데 요이 요이 아니 그래도 가로모드도 150점 넘을 수 있겠.. 이놈의 150점 시작 이 길고기 낙연을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샤압 오케이 일단 로빈으로 가볍게 달리면서 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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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좋아요 43점 45점 오케이 넘어라 착지 완벽했고 자 이번에 툭 지나가아아아 에헤헤헤 보상이 새로 나와가지고 요 차로 한번 달려볼게요 150점 요 차도 차감이 나쁘지 않은데요? 요 차 이름이 뭐지? 일단 50점 가볍게 갔어요 한바퀴 두바퀴 세바퀴만 완벽한 착지가 안됐대요 속도가 주체가 안돼 조아 갑니다 달려갑니다 아 제발 찔리지마 아 아 아 63 여기는 살짝 밟아서 와 이거 한번에 넘어간다 한번에 넘어가야돼 아아 차나 뽑고 갑시다 오 에픽카 뭐 나오나요 응 안써 스무스 아 역시 국민차 로빈밖에 없나 렛츠 기릿 로빈으로 까즈 하바퀴 두바퀴 차지 하나 둘 셋 차 아 일단 100점 넘자 100점만 넘으면은 저번처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어 저번시간에 141점에서 이렇게 박살나 나 너무 억울했거든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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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저게 한바퀴 두바퀴 세바퀴 아니 지금 일단 뭔가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천천히 합시다 슬로우 슬로우 킥킥달려아아아 슬로우 스무스하게살살가다가 달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OK 26점 자 여기도 두바퀴만 돌아주면서 작지하자고 바로 넘어가 줍니다 미리 미리 긍정메타 긍정메타로 합시다 항상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로다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 이거 150점 그냥 괜찮을거에요. 잘할 수 있을거야. 아 이거 뭐 28점에 부딪혔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빨리 끝났기 때문에 어 시간을 버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금입니다. 괜히 안되는 판 오래 질질 끌고 있어봤자 의미 없어요. 이거 확실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니까 여긴 주란거에요. 아야야야야 이 정도 아직 괜찮아요. 아 이거 제가 굉장히 기분 좋게 플레이 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쌓여서 좋은 플레이로 돌아올겁니다. 오케이 항상 기쁘다는 마음으로 자 넘고 스무스 좋아요 한바퀴 두바퀴만 착지 깔끔스 오케이 넘고 여기는 달려 하하하 아니요 제가 제가 잘못한겁니다. 제가 못한거에요. 하나 둘 이거 괜찮아요. 로빈아 이제 슬슬 정신 차리자 이거 긍정적인 마음도 좋은데 어 일단은 게임은 진행을 해야될거 아니야 그치? 자 여기서 달릴수 있지? 쭉쭉쭉쭉 오케이 달려봐. 얼치 잘한다. 그렇지. 여기서는 살짝 넘어가서 자 이게 이제 지나가면은 가볍게 달려가서 넘어가주면 되죠. 야 이것도 어렵지 않다. 굉장히 쉬운거잖아. 항상 해오던거잖아. 이것도 그냥 쭉 달리면 되지. UM 흥뿍 오케이 넘고 넘고 오오오오 오쭈쭈쭈 잘하고 있어. 로빈아 좋아 이번에 100점 갑니까? 하하 드디어 이제 긍정망이 효과가 됐습니다Й 이게임.. 허어어엌 근정 이거 나와버리고 집월차. 달리기나 합시다. 아니 이거 150에 리얼로다가 폐 marcận mio? 오늘 영원히 와? 어버그 полergạn 140 점을 넘었잖아 지금 맵도 잘 뜨고 1992 천천히urning 다시 gedacht 그렇지! 앞에, 앞에 맵 보면서 싹! 하나! 둘! 60! 60! 오케이! 빠! 살살, 살살, 살살! 오케이! 오! 80 빚잡아, 80 빚잡아! 이건 뭐! 여기서 살살! 오케이, 뚜바퀴! 아! 아, 징크스가 또 왔죠? 이게 왜 안 나오나 했네? 자, 이거는 중앙점에서 살짝 밟아서 중앙점에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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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오케이! 90점 Let's kill it! 자, 100점 넘었다 이제 슬슬 슬슬 왔어요, 91점 와, 맵 아주 좋고요 이거, 도넛만 안 뜨면 할만하다 드디어 이 평생 컨텐츠를 끝낼 수 있는 각이 나왔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 때 쓰아! 오케이! 이거는 중앙점에서 지나가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이게, 맵이 중앙으로 갈 때 그렇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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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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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스! 오! 침착해! 오! 인허피스, 인허피스 바로바로바로 싹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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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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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진짜 싫은데! 아! 이 자식 드디어 나왔구나! 제가 이거 도넛처럼 환풍구 다음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넘을 수 있다 자, 싹 싹 올라갈 때 쓱 쓱 쓱 찜착하게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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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레이바이브 레이바이브 또vé radar 아하하하하하하핳 아하하핳 아하하하하핳 어 spoilers 잠시만요, 왔다, 왔다, 왔다. 오, 뭐야, 뭐야. 갑자기 느낌 왔어요, 느낌 왔어요. 바로 왔네. 이거 바로바로,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싹, 샵, 쓱,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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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했어, 침착했어. 쓱!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90점 바로 가겠는데요, 이번에? 한, 네, 여기서, 샵! 밟고, 고대로 넘고 갑니다. 100점 왔어요. 바로 단숲에 100점 왔죠, 이번에? 오, 오랜만에 등장한 해머네요. 해머도 뭐, 별거 없습니다. 둘, 둘. 이거 그냥, 타이밍만 잘 맞추면 돼요, 타이밍만. 힘 조절, 힘 조절, 힘 조절, 힘 조절, 힘 조절.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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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만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그냥 평소에 넘듯이 넘듯이 그렇지 아 야 그 잠깐만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다 밟고 아 저거 아니구나 이거 그냥 넘어가면 하면 돼 스무스하게 스무스 바로 밟고 바로 넘어가줘야 돼 바로 130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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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130 맵 좋고 제발 리바이브는 없어 너 지금 리바이브 없다? 신중하게 신중하게 기여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왔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140점 오케이 6점만 더 바로 넘어갈까? 그냥 밟아서 넘어가면 돼 4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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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이야 어렵지 않아 이거 두 번만 넘어가면 돼 네 그렇지 싹 올라갈 때 샥 샥 올라가면서 샥 한개 1 5 끝 1 5 수 10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